군집 심리라는 것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뭔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처럼 보이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하죠.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간 것을 따르거나 올라갈 때 계속 오를 거로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함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전혀 볼 수가 없지만 소위 집단 심리를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1997년대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 그 당시는 대부분 부채들을 거부 안 냈죠, 기업들이. 그래서 엄청난 단기회체를 빌려다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인. 그때 시대 상황이 그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당기회체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부채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망했죠.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정말 살아가면서 집단적인 그런 분위기,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지만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집값이 천정고조로 올라갈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우리 구매력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조로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만 대세가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대세를 벗어나서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으면 그 분위기의 편성에 가서 휩쓸려 가게 되면 다중에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일본 경제신문에 서울지국장을 지냈던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기 전에 동경에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버블이 거의 터지기 임박할 때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죠. 퇴직할 때까지 그 격차를 메우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자산을 투입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봤거든요. 버블이란 것이 이렇게 겁난데 그분이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아니 도대체 서울 집값이 이렇게 유지될 수 없다. 동경을 미뤄보면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던 것을 몇 해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조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주택을 추격 매수 같은 거 안 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거 아닙니까? 즉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분양에 미달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현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는지는 수도권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에서 아파트 단지와 통째로 미계약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까지 절반 넘게 미달하자 분양업계에선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경기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무슨 2%대에 머무는데 경기가 어떻게 좋죠? 그래프로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이 이 정도로 미부장이 심해지고 있으면 지방은 대단하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의 좀 신뢰성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기사들,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다 비슷한 논조네요. 수도권 미분양이 한 달 새에 25% 급증했다. 이게 7월 30일 기사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이 없다. 다 관망센 거죠.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 오르지 않습니까? 다수 사람들이 집값이 내려갈 것이 생각하면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반토막이 낮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새집 장만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고 전국의 전체 월세 거래량은 35% 늘어났고 월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여러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그 좋은 전세 제도를 문정부에서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다 월세로 전환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문제를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개 전세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닥다리를 많이 없애버린 거죠. 한 달 사이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5% 급증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중공 이후의 미분량 분량도 30% 넘어섰다. 주택업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도권에서 주택 인가, 허가, 착공, 분양, 중공 등 4대 공급 지표가 모두 다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꼭 주택 문제뿐만 아니고 대세에 편성하지 않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직업을 선택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주택을 매입하든 간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기 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 김서연 님이 심리적 위축이 부동산에 침투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한국의 성장률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요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이 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여러분들 이런 걸 잘못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일본 경제신문에 서울 지국장을 지냈던 분 말씀처럼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차액만큼을 갚는데 수년에 수십 년 정도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수년에 수십 년 정도 쏟아붓게 되면 그 사이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돈이 딱 묶이게 되면 다른 투자 기회도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세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독자적인 그런 사고 생각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약하죠 그런 게 분위기가 한쪽으로 휩쓸리게 되면 다 우우우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빼아픈 그런 고통이 되는 거죠. 참 책으로 배우기가 힘든 지혜입니다. 거품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번 해본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부모가 되면 그런 지혜들을 잘 자식들한테 전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재산을 풀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또 문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쨌든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하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 가죠. 특히 이제 이번 부동산 아마 경기 하강은 한국이 이제 성장시가 계속 유지될 때보다도 훨씬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